이낙연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깊게 흘러서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룹시다. 기필코 대선에서 이깁시다. 이런 수용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또 이재명 이사가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낙연 후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뭐랄까, 지금 조중동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니까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계속 어떻게든 더 짜내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키려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짜내야 나올 게 없고요. 이게 캠프 간의 격돌이라는 게 선거를, 밖에서 보시는 분들의 짜증도 있지만 실제로 안에서 치러보면요. 상대방을 정말 죽이고 싶거든요. 그렇죠. 모든 선거가 그렇죠. 저는 20살 때부터 이런 선거를 매년, 반년에 한 번씩 치르고 있는데 할 때 단 한 번도 상대가 죽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말살 시켜서 내가 선거에 이기고 싶지 서로 도와가면서 이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나는 저기 20대 때 총학생 회장 선거 나왔었는데 그런데 괜찮던데 그렇게 죽이고 싶거나 그래서 떨어졌나? 네, 그렇죠.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됐고? 아, 이게 차이구나, 이게. 20년 후에 저는 몰랐는데 국회 보좌관으로 어떤 제 같은 학교 동문인 1년 후배를 만났는데 이분 처음부터 표정이 저한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호의적으로 다가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겼던 두 번의 선거에 상대방 선거 캠프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후보니까 상대방의 캠프장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 마음이. 저도 그때까지 좋던 마음이 약간 그때 뒤에 있던 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여하튼 선거가 그런 거라서 이낙연 후보 측 입장에서도 물론 제일 좋은 건 경선 당일에 손 번쩍 들어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제는 캠프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했을 때 정해진 절체대로 어필은 해보자고 했던 거 어필을 했고 송영길 당대표가 당무위까지 얼어서 아주 예의 바르게 기각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니까 수능하고 수용했죠. 이낙연 대표가 바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일 벌어질 때는 막 오늘은 이낙연을 죽여야 된다. 내일은 막 송영길 이상하다. 모레는 또 이재명 꼭 그럴 필요 있냐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한 발만 떨어져서 사흘 간격으로 보면 경선을 치렀고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를 열어서 이의를 기각했고 이낙연 후보가 수용해서 끝났다. 이러면 이제 뉴스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레프트 한 방을 먹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나와서 확정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때 심판이 벤치를 든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나와서 또 대장동 제보가 3명이나 더 있다. 뭐 이러고 이러면서 서로가 막 화를 낸 만큼 냈고 당의 의사결정규가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해서 그것을 승복했으면 여기서 끝인 겁니다. 심지어 서른 의원이죠. 저는 사실은 서른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입장이라고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위기세 보세요. 한 발 물러선 서른 대선 승리위에 소임 다하겠다. 지나쳤다라고 180도로 바꿨어요. 지나쳤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지금 저렇게 180도 바꾼다고 사람들이 어 그래 잘했다라고 용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어쨌든 그런 서른 의원조차도 승복을 하고 물러서잖아요. 이렇게 해서 봉합의 절차로 가는 거죠. 내일 봉합되느냐 안 되죠. 이 상한 마음이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있는 게 원래는 경선이 끝나면 그다음 날 선대본을 구성하고 중앙당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캠프를 합치하면서 그러면 선대본부장은 누구를 할 거냐 그 밑에 집행위원장 홍보 이런 파트들에 누구를 배치할 거냐로 서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또 상처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후보로. 후보로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지사라서 한 제가 생각하는 열흘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새롭게 캠프를 꾸릴 수가 없어요. 국정감사를 또 더 뒤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힘이. 이따가 그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면서 그 벌은 시간 동안 이낙연 캠프와도 소통하면서 조율할 걸 조율하고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선 당일에 누리지 못했던 컨벤션 효과를 지사직 사퇴와 매머드급 선보원의 출발. 원팀의 출발로 새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맞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선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TV토론이 살벌하던데요. 살벌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이 꼭지가 돌았어요. 저는 유승민 후보의 지금까지 바둑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격투기로 종목을 벗고 하고 유승민도 지금 들이 맞다 보니까 아주 더티하게 맞았잖아요. 더군다나 가슴까지 딱 찔렸잖아. 이거 저주잖아 저주. 왕자 새겨진 손으로 가슴을 찔려보세요. 갑자기 여기가 타는 듯이 아프고. 뭔가 뒤에서 무당들이 구슬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장풍으로. 장풍으로. 솔직히 말해서 대장동은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윤석열은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에요.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목줄 목 끝에 와 있어요 칼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이 열차에서 윤석열만 떨궈낼 수 있으면 홍준표는 내가 제압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봉합되는 분위기 자체는 아주. 그래서 한국일보가 아주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보세요. 예상보다 깔끔한 승복. 그리고 세계일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선 서른 대선 승리위에 소임을 다하겠다. 자기가 쓰고도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통탄할 일이죠. 실제로 당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질문을 해서 실제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었는데 기자회견처럼 한 30분 이상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야 엿됐다 정말. 어떻게 좀 당무위원회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당무위원회에서 표가 몇 표나 차이 났습니까. 이런 거 계속 하면서 한 표 차이로 갈린 승부 이러면서 계속 싸움 붙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다 안 주더라고. 뭐 5천 원만의 클릭 수를 좀 늘려볼 기회가 생겼는데 열었고 기각했고 수용했습니다. 되게 싱겁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만장일치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갖고 또 막 북한식이다 이러면서 몰아갈 수 있거든요. 만장일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실제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의장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박수를 치면서 추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의 없습니까라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추인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서로 반대 의견을 갖고 동수로 14명이 7명씩 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런 제안 문구 갖고 제안들이 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구에 대한 제안하고 추인이 된 그럼 굉장히 거기도 원만하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깔끔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수용하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양쪽의 선대본부장 우원식 홍영표 두 분 다 2022년 8월 당대표 선거에 당대표직을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자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2022년 2023년 2022년 2022년 대선은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목숨을 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벤트는 2024년 본인 총선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총선이죠. 그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2022년 8월에 뽑힙니다. 그렇죠. 당대표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홍영표 의원이 지금 여기서 원팀을 안 만들거나 멱살을 잡거나 흔들고 당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못 나가죠. 지금 최대한 열심히 싸우고 분하지만 당무의 결정을 수용한다로 진행한 다음에 차차장 뭉쳐서 대선을 잘 치러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선을 잘 치른 사람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의 미래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홍영표 의원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을 세워 선거에서 지역선거라든가 이번 대선에서 공을 세워 그러면 다시 재편될 수도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반 문재인이었다가 공을 세우면서 들어와서 친문재인으로 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박영선 장관님 얼마나 높이 올라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성함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여러 의원들 중에서 그 당시 문재인 대표를 흔들면서 당을 차고 나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안 나간 몇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 다 장관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체였는데 그렇네 진짜.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대치했지만 결국 이 국면에서는 화합이 잘 되면서 2022년 당대표 선거를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원식 홍영표 의원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곽에서는 또 정청래 의원이 별도로 당대표 선거를 준비할 거고 이런 가운데서 벌어진 흐름을 보면 당이 깨질 일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없다. 솔직히 제3지대가 아주 화끈한 뭐가 있었으면 그런 의혹이 혹은 그런 유혹이 굉장히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제3지대가 너무 시들시들하니까 지금 김동연하고 김종인하고 손잡고 있는 정도니까 매력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안철수 등장 시기를 제가 지난주라고 예언을 한 바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왜 그럴 것이냐. 이낙연이 안 되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안 된 다음 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cbs 한판승부에 제가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동을 걸다가 이낙연 후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반이재명 친호남계의 정치 세력을 안철수가 다시 한 번 거머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낙연 후보 측이 안철수 대표에게 동조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나가서 판을 흔들고 흔드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오늘 승복 어제 수용선언이 안 나왔으면 당내 내홍이 거듭되는 격화되는 측면에서 안철수가 또 주목을 받지. 누굽니까? 게다가 이제 호남을 통해서 교섭 단체까지 만들어본 경험을 가진 안철수 대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민주 국민의힘 양당 체제를 벗어나서 제3정당을 온전하게 만들어본 거의 유일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호남 세력과의 어떤 연합을 모색한 건데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면서 약간 멋져거진 상황. 솔직히 서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철수에 대해서 뿌리 깊은 배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거기도 갈 수가 없지. 얼마나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또 한 번 판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잖아요. 이 네 명 중에서 국민의힘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쪽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때 또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거나 지금부터 이제 낙전 수입을 좀 걷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나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보기에 낙전 없이 지나갔고 국민의힘 쪽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모기를 찾아 산기슥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하이에나의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직접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다니는 거죠. 사냥 능력이 없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어.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그런데 싸움은 대신해 주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자 조국 이낙연 결과 승복 글을 남겼더니 이낙연 지지자들이 조국의 시간을 불태우고 이런 난리를 쳤다고 또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기사를 내놨어요. 또 금패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보면 야 조국아 너 내 열렬지랴가 하는 말 가져왔다. 야 너 응원하려고 내가 책을 50권에 사고 야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이러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아직 가처분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송영길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구속되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이러고 있어요. 후보를 바꿔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 조선일보의 저런 보도들 뭐 저렇게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도 봤는데 책 깨끗해요. 읽으신 것 같지는 않다. 여하튼 그러니까 50권 사태잖아. 그래서 한 권은 읽고 나머지 49 권은. 정치를 본인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팬덤 위주로 작동을 하다 그렇게 된 사례가 뭐 있겠죠. 그런데 저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것이 다수 여론이라도 되는 양 보도한 조선일보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를 하고 저런 댓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웃긴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70만 명 이런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70만 명 당원을 가진 민주당의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0명? 저는 뭐 맥시멈 잡아도 만 명 안팎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더 작고 정치에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견을 내세우는 분들은 최대한 포용하고 가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분도 아니고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말씀까지 하셨으면 같이 뭉치는 것이 좋고 안 되는 분들은 그 안 되는 분들의 정치적 입장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나는 못 찍을 테니까 윤석열 찍겠다고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잘 가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